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의 학위사 김진희입니다. 이 비오는 와중에 대단하신 분들이 모였죠. 어린이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역할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서론불런 결론이 돼 현장에서 답이 항상 있다는 선인들의 말을 듣고 국내의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 박물관들이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를 좀 보고 국내외로 앞서 연사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서 어린이들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본 것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를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왔을 때 그 핸즈원, 체험식 전시를 특징으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막막하셨죠. 저도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새로운 국면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동양, 그 다음에 ACM에서 어떤 4차원 4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그래서 그런 박물관의 역할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위해서 조사한 사례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들의 사례가 미국에는 박물관이 한 300개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다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펴봤고요. 국내 이제 어린이 박물관은 좀 수도권 중심으로 몇 군데를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차별화되게끔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사유들이 있죠. 미국인 경우에는 다 비영리 재단이긴 하지만,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사립으로 이루어졌어요. 국내는 아직은 대부분이 국공립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인 경우에는 기부금에 위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국공립이다 보니까 세금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미국인 경우에는 굉장한 수입이, 타격이 엄청났죠. 왜냐하면 박물관이 이제 코비드로 문을 닫는 상황이 오고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재정적 수입의 어떤 굉장한 절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 박물관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고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린이 박물관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왔고 우리는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재정적 안정으로 인해서 보다 디지털적인 접근이 가속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이제 제가 뽑아봤을 때 미국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생존적인 어떤 사업을 굉장히 제공을 많이 했고 국내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디지털 사업이 좀 더 가속화되었다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ACM에서 코비드 상황에서 16개의 좋은 사례를 설명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조금 우리나라에 없고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네 곳하고 박물관, 과학관 두 곳에서 한 여섯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간단히. 뉴욕의 이제 롱 아일랜드에 있는 이스트엔드 출전 위주면 저도 여긴 못 가봤는데 그 뉴욕에서 가장 좀 빈곤율,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문자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중에서 라틴계 학생 인구가 학생 인구가 50%고 그 라틴계 학생 인구의 3분의 1이 어린이 박물관 관람객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들이 박물관이 이제 폐관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한 100여 명한테 설문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주민들한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시켰더니 결국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음식과 월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 수속 중인 사람들은 그래서 음식을 얻지 못하고 굶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티브 롱이라는 이 관장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배고프면 아이들은 놀 수가 없다. 이런 모터화에서 푸드 투 플레이라는 사업을 해서 물론 이제 기금을 조성했죠. 30만 불인데 한 우리나라로 한 3억이 넘는 돈이고 이 어린이 박물관 개관 이후로 최대로 기금 조성이 많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매주 80여 가족에게 800여 명의 음식 배달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마켓컬리 같이 배달 음식을 어린이 박물관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굶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하게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덕분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다시 재채업을 시켰고 음식을 주문해서 포장까지 하게 됐고 그들의 이제 자녀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저장고에서 분류하는 것들을 자녀들도 같이 배웠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직하우스라는 생 루이스 칠드럼뮤즈움이 있어요. 매직하우스 같이 보이세요? 건물은 되게 좀 꿈의 궁전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지역사회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면 프로그램을 여기는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다 보니까 더 역공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대면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는 못하고 한정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인기 없는 갤러리들을 교실로 또 전환을 했고 전시장 체험도 시키고 그래서 미국은 K그레이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등록을 시키고 우리 카페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밥도 먹이고 야외활동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익금을 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뮤지엄 나의 시장. 여기가 대부분 사립이다 보니까 밤에서도 페스티벌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해변에 있는 모래 프로그램도 매번 바꾸고 그 다음에 야외 스노우볼, 카니발, 쿠키 제공, 산타 박물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개관전의 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개관전의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도 가족들한테 오픈하고 금요일 밤에는 또 야간 개장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정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가족의 밤에서 세 번째 금요일인 경우에는 또 이제 박물관을 8시까지 오픈해서 무료로 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구책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고 그 다음에 루이지아나 출드럼 뮤지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몇 년 전에 제가 발표했을 때 그곳인 것 같아요. 이 곳이 있는 데가 완전히 그 허리케인을 맞아서 그 도시가 거의 80%가 물에 잠겨서 10년 정도를 재건을 해야 도시가 이제 굳건하게 다시 옛날처럼 설 수 있었다. 뭐 이런 곳의 어린이 박물관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툴레인 정신건강연구소와 협업을 했고 임시 휴관 중에 인근에 있는 차터스쿨이라고 무슨 대안학교 같은 곳에서 학교를 이제 박물관에 와서 학교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제공했던 것은 특별히 이제 생각나는 게 보이니까 그 인 다이얼로그라는 전시를 제작을 했는데 그 뇌형성 갤러리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100일, 아 그러니까 첫 100일이 아니라 1000일 그러니까 만 3년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때 아이가 굉장한 뇌발달이 있죠. 신생아 때 그때 동안에 부모와 아동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뭐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못 봤지만 그때 그 영화들이 배우는 단어들이 거의 80에서 98%까지 부모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해주는 거, 의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한 사례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동과 부모들한테 굉장히 알리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의 차터스쿨에 박물관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박물관을 오픈을 해서 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의 기능이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해서 했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허리케인 홍수가 나면서 특별히 옛날에 그 박물관하고 학교들이 그 폐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서 박물관 교사와 진짜 정기교육 교사가 합쳐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디스커버리 뮤지엄인데 여기는 여기도 이제 대면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특히 이제 생각나는 게 직원 아동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일 학교 같은 식으로 박물관을 오픈을 해가지고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돌리고 박물관에서 다양한 환경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전시장도 놀고 밥도 먹고 뭐 가상학습으로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스텝들이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매일 실시를 하고 정원을 10명으로 제공하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인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하듯이 여기는 자녀가 있는 아이를 박물관에 데리고 와가지고 직원 우선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근무에 방해 안 되면 얼마든지 근무지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복지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박물관에 올인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연히 이제 이거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체험 박물관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존 스포이 그 당시에 보스턴 어린이 박물관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고 제가 자료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례들이었고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학관과 박물관의 포츠월드 뮤지움이에요. 둘 다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역시나 포츠월드 어린이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되었는데 여기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72년부터 해가지고 뮤지움 스쿨이라는 비공식 과학교에 대한 국가적인 모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교육팀에서 줌으로 프로그램하고 소규모 대면하고 프로그램 키츠 개발을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박물관을 활용을 하면서 역시 여기도 대면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프로그램이 스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여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지 지역 학군과 협력을 해서 주기금을 형성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차터스쿨을 설립 현재 중이래요. 그래서 박물관 안에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런 이제 공식적인 학교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그 인디아나폴리스 어린이 박물관에서 유아원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 과학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박물관은 아닌데 거의 전시가 체험식으로 돼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인데 아이들이 거의 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범위를 전화를 한 거죠. 여기도 식사를 기부를 하고 주차장은 자동차 극장 연구를 작년했다. 모바일 실험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린이 박물관은 보시면 거기 디지털하고 뭐 보면 언택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이런 많이 아실 거예요. 마인크래프트하고 해서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을 했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특별전도 했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민박에서도 이런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죠. 그 다문학 꾸러미가 굉장히 키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 교구제를 배포하면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95년도부터 공부를 박사를 들어가서 했을 때 게임, 디지털 게임 가지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왜 아이들이 열광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교육에 차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거의 25년 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텐츠 자체는 교육적이 되는 거죠. 오락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서울 상상나라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데 온라인 서울 상상나라, 메타 상상나라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행사 중심의 얘기들을 갖고 제가 있던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은 어박티비라는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그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내 어린이 현황은 그 많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뇌의학적인 서유연 교수님이 거의 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리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영아기 때는 충분하게 뇌 발달이 감정의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뭔가 부모로서의 스킨쉽과 부모의 언어적 상황을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결국은 불안, 정서적인 발달의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전두엽이라고 했죠. 이 앞에 인간의 고등 기능이 이 앞에 다 몰려있는데 여기에서 종합 컨트롤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최고로 발달하는 시기인데 지금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잘 등교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런 자극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전두엽 개발, 발달에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여기서부터 언어적인 자극, 측두엽 측두엽이죠.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두정협이라고 해서 논리, 수리적인 사고가 공간적인 사고들이 발달하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등교를 못할 경우에 이런 논리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를 본 적이 있고 지금 앞에서 연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조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동 종합 복지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가족들은 결국은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고 아동이 어릴수록 보호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일수록 굉장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수록 더 심하다. 그래서 밥도 안 주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보고된 적도 있어요. 뉴스에.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은 더 불평등을 갭을 더 많이 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뇌와 비정상적인 뇌 우측에 보시면 약간 중간에 새까만 공간이 있죠. 여기서 뇌 발달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라 미구스라고 ACM의 회장인 사람이 의료계에서 에이스 경험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스가 뭐냐. 긍정의 얘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아동계의 경험은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아동계의 부정적인 경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다. 그래서 성인과 긍정적인 어떤 관계 형성에 결국은 아동의 회복 탄력성에 긍정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감정 읽기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지용 교수님께서 쓴 책을 제가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스크를 쓰면서 눈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풍기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히 어린아일수록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연구자 폴 에크만의 해외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눈으로 굉장히 파악을 한대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입까지 다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서 파악을 해서 서양인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 표정에 대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타인과의 어떤 의사소통 교류에 어려움을 맞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디폴트 시간에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불멍, 물멍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인들이. 그래서 아무런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뇌가 자기 안에서의 커넥션을 갖고 정리정돈을 하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고 일상의 치유고 스마트폰 시대에 자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힐링을 찾고 혼자 있어야 되고 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해외의 의학자들이나 그래서 약간 느슨한 어떤 뇌활동. 그래서 유아기 때 보면 아이들 자기 전에 동화책 같은 걸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왜냐하면 그래야 좀 뇌가 느슨하고 서로 뇌도 자기네들이 정돈하고 얼마든지 그 창조적인 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우리가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그 소중함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지구 차원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심하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린이 박물관은 LCM에서 그 네 가지 차원을 정돈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로컬, 데스티네이션, 지역의 방문지의 역할을 하는 것과 교육적인 실험실 역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다라는 거죠. 어린이 박물관은. 그 다음에 아동을 옹호하는 이런 역할들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방문지로서의 첫째 역할. 어린이 박물관은 한국, 저는 이제 한국을 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해외까지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어쨌든 체험적인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어린이 박물관은 체험 박물관의 조작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 터치가 굉장히 터부 시대에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굉장히 궁리를 많이 했죠. 결국은 몸을 쓰는 거, 발을 쓰는 거, 센서, 청각 주로 손을 쓰지 않은 쪽으로 굉장히 다각화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관람객이 좀 국가 방역체계에서 관람객을 소수 정의로 받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많지 않아서 서로 부대끼면서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의 질이 굉장히 상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도 연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인지발달을 제가 전공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신체발달과 아이들의 뇌발달, 인지발달을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의 신체활동, 대근육활동, 소근육여도 같이 병행해야지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이런 신체활동에 관련된 대근육활동에 대한 전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민박 보니까 이 전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휘스턴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인데 이건 이제 레이저 빔을 쏴서 이 사이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박물관 보니까 민박, 어린이 박물관 와이어 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그 몸을 사용하는 이런 활동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메디슨 어린이 박물관인데 그 고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클라이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상력을 촉진하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도모하는 전시고요. 그 다음 포츠 디스커버리 어린이 박물관의 모험 전시, 모험신을 기르는 거 여기서는 우연한 기회에 동두천에 갔었는데 동두천에 놀자숲이라는 야외 대형 그물망 전시물이 있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해외에 온 것처럼 해서 한번 기회 되시면 이것을 얼마든지 좋은 숲속 환경에서 놀이하는 이 야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교육적 실험실에서의 둘째 역할은 우리가 이미 온오프의 사회로 됐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거고 지금 국립박물관의 소속박물관의 실감 영상 룸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사회로 해서 디지털 ICT 수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 디지털 지원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이 박물관에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우테크와 하이테크의 어떤 균형이 사실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부산 수산과학관에 제가 출장을 갔다가 여기가 이제 수산과학관이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박제들이 다 있어요. 실제 박제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에이야를 만들어서 이제 물고기들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을 결합을 하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였고 지금 바빠서 볼 시간은 없는데 제가 출장 갔을 때 국립 제주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은 아니지만 실감 영상 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터랙션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배를 타고 내가 항해하듯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회 되시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셋째 역할인데요. 이거는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뉴욕 자연사 박물관은 굉장히 큰데 여기서 백신 접종 장소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어떤 수준인가를 생각하면 소속 기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맞게 차별화를 아직 설립하고 있고 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 있고 이게 뉴욕 자연사 박물관 백신을 맞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굉장히 그 미국의 뮤지엄들은 변화가 많았던 것 같고요. 아동 옹호의 넷째 역할은 이런 아동의 권리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린이의 권리가 54가지가 있습니다. 53가지. 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전시는 고향 어박에서 지금 인권 전시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시도 있었고 저희 북부 어린이 방문관은 인권 캠페인으로 어린이 인권 동화책과 함께 협찬해서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네 가지 역할 외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사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미래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제가 정보를 얻는 것은 유엔 미래 보고서, 레포트 매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나마 어떻게 변화해야 될 가치를 가늠할 뿐이죠. 그래서 미래사회는 다 모호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것의 첫째는 인간적인 감성 두 번째는 지구 생태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셋째는 사회적이 참여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잡아봤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감성 인간적인 감성은 로봇과 차별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은 그냥 입력한 대로 프로그램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됐지만 인간의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할 때 인간이 창조하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로봇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강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게 첫 번째 꼽는 게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에 그 교육학의사 선생님이 기획을 해서 했는데 운돈 내 얼굴 그리기 온라인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점 들어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그려서 1050여 점의 그림이 접수가 됐어요. 웃는 얼굴이니까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그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얼굴에 대해서 그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원하는 바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내부 심의도 하고 두 가지 온, 오프로 관람객 참여하고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해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투표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전시도 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세 점이 낙점이 됐고요. 심사위원이 선정한 거랑 관람객이 또 한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됐고 이거는 이제 전시를 한 모습이고 이거를 이제 AR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보면 이 AR 이 그림을 그린 아동이 자기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이거는 메타버스 웃음빛 메타버스에서 그 웃는 얼굴 전시가 돼 있고 이 사자가 여기 찾아가서 보는 그래서 그 지금 이 주제는 마스크를 벗고 싶은 심정 그 다음에 웃음이란 이런 행복한 주제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생각이 돼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욕 과학관에서 행복실험 전시라고 또 있었는데 이거 보지 못했지만 한 번 보고 싶더라고요. 과학관에서 행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치버그 어박에서 친절 전시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친절하지 않죠. 친절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전시들이 굉장히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전시로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지구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하 실천 이거 다 이제 우리가 공감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아직도 코로나가 있으면 언제 우리나라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보시면 아까 그 기조 강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동양은 이미 우리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의 사건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참여예요. 그래서 이 미래 사회가 집단 지성에 의해 이끌려지고 요새 기업이나 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하죠. 굉장히 컨슈머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 정도면 여기 발달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나 비판적인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는 생각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거를 저도 좀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는 전시 굉장히 좋게 풀으셨는데 어린이날은 과연 100년 전에는 어린이날하고 지금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조금 재개념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의 생신이라는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날도 지금 너무 소비사와 결탁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재개념화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많은 역할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본질은 똑같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린이 박물관이 차별화되면서 물론 아이들 발단은 같지만 사업은 여러 가지 역량으로 풀어갈 수 있고요.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예산, 인력, 시스템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면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 이거는 정말 학예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그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요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산소화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박물관은 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션과 비전에 맞게 각 기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게 어떨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의 곽신수입니다. 아무리 토론과 발표를 잘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5분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1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휴식 시간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토론 문은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 간단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선생님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같이 함께 한국의 어린이 박물관, 최초의 어린이 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오신 대입 선배님의 발표를 듣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외 이제 여러 가지 특히나 미국의 어린이 박물관 코로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한국의 어린이 박물관의 그런 현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의 이야기들이 미국의 경우는 물론 이제 커다랗게 사립 박물관 중심으로 있긴 했지만 공공의 역할들을 어린이 박물관에서 많이 물리적 환경을, 자원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인적 자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제공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어왔던 데 반해서 한국의 어린이 박물관들은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모색을 했구나라는 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어린이의 박물관이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 주신 점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ACM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어린이 박물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간략하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의 균형성 측면인데요. 사실 그 유아 시기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연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온갖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계속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랑 대면 교육이랑 다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일상화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온라인 교육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전망은 어떠한지 그게 이제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래사회 준비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진정성 측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집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 앱 같은 거 많이 신청을 해보셨나요? 언젠가 제가 이제 집에서 배달을 해서 우리 딸아이랑 먹는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수저랑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야 환경을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이미 다 비닐봉지야 이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리얼한 그런 진정한 생태 환경을 위한 그런 전시가 어린이 박물관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좋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포용성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도 저희 어린이 박물관에서 이제 7학달부터는 자원봉사 활동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60대 선생님들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하곤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박물관의 교육에 대한 장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고령화 계층들이 있고 그 외로움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건강상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밖에 로비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과에서 전시했었던 그런 시각장애인용 교구를 보셨겠지만 여러 이렇게 다문화 가족, 장애인 친구들 이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특히나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박물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세 가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크게는 이제 저는 아나와 디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로가 디지털의 비율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런 고민들을 저희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운영 자문위에서 화두를 던져서 의견을 좀 받았는데 거의 뭐 7대 3 내지 6대 4입니다. 아나로가 더 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일부 학부모들 너무나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죠.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대고 구세대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일부 그 다음에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과학관 이런 분들, 학예사들을 다 물어보면 아나로그 체험에 굉장히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아나로그 중심이 될 그 디지털이 매체가 들어오는 것들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감 콘텐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내에 대유행인데 그 어린이 박물관과 그 어떤 어박 온라인 교육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 하나예요. 원웨이가 아니었다. 절대 일방향적이지 않아야 되는 점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상호작용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발달상 저희가 고려해 보면 그 물리적인 주작이나 사회적인 경험, 인간과의 사회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딱 그 교육학자 두 사람이에요. 그 삐아제하고 비고츠키 이론에 의거하면 결국은 영화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까지는 구체적 주작기, 그 다음에 전주작기 수전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이나 그 모바일은 그냥 면에서만, 플랫한 면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탐색, 물리적인 주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적인 전시 사례를 물으셨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반이 되는데 100% 친환경 사실 없죠. 그러나 굉장히 추구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 전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연출을 위해서 FRP, GRC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출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자재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나마 이제 수성이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쓰는 사례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친환경 인증 시설로 어린이 박물관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린 빌딩 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리드상을 수상을 했고 이거는 리더십 인 에너지 앤 밸러먼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리드상을 실버부터 골드 이런 등급을 매겨서 이제 인증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콜 어린이 박물관은 이제 이런 게 돼 있고 전시는 메스슨 칠드런 뮤직비디오 저도 여기 못 가봤는데 여기서 2014년에 골드를 수상을 했고 그 전시도 굉장히 재활용된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퇴비도 사용하고 뭐 그 옥상에 20년 전부터 야채를 심어서 이제 지금 20년이 지냈으니까 굉장히 풍부해졌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예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는 거 뜯어와 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 이런 전시가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활용 전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나무 도자기 타일 이런 것들이 있죠. 돌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메디슨인데 비싸겠죠. 대신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왜 그 무슨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 용지 쓰거나 하면 사실 쌀 줄 알지만 사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게 지금 세대 간의 어떤 다리, 가교의 역할을 어린이 박물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박물관은 3세대 교감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육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절반 이상의 조부모가 양육을 하고 계세요. 한국경제 14년에 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세대 교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대의 공감이나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가정의 달 맞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저는 이제 제가 박물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에서 한 거 제가 한 거 아니고 교육학회사들이 했는데 카네이션 만들기 했어요. 보시면 간단한데 아이들이 굉장히 만들고 그 뒤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또 시부모님, 친정어머님 쓰시는 거 그럴 때 이제 와서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다 하시고 정성어린 글과 선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민박이나 중박에서 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전시 사례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조 부모에 관련된 나이에 맞는 그런 전시가 있으셔야 돼요. 너무 옛날 거 하면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선조들이 한 거니까 교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하셔야 되는 전시이지만 조금 더 그 나이에 밀접한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공감을 불러낼 수 있는 전시 아닌가 싶고요. 제주도에 이제 노형 슈퍼마켓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상업이에요. 물론 상업인데 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현재까지 미디어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교차적으로 해놔서 이런 것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획전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애완동물, 조부모, 생일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다 3세대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콘텐츠로는 그 장애우들이 체험 장소로 가장 좋은 견학 장소이죠. 제가 굿슈퍼맨드에 삼성어박에서 오픈하면서 굉장히 장애우들이 박물관에 많이 찾아와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또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작년에 한박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장애인만 힘든 게 아니라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지금 장애인의 가족들이 다 정말 힘들어요. 다 보호와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우 가족을 위해서 꽃잎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업 작가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우들, 몽골이 한 아이죠. 이런 것들 해외에서도 많이 초대하고 있고 그래서 힐링이 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토론에 따른 이렇게 답변 자료까지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는 발표회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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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